단기 급등 지속가능한 승인 임박한 치료제 주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그룹들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발주자 셀트리온도 계속 잘 나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당분간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 들이 아주 강한 모멘텀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치료제 관련 주 중에 제가 보기에는 원탑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천억대 정도 되는데 이 시총도 너무나 지금 뭐 괜찮은 수준이고 지금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상당히 개인투자자들의 힘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아주 강해졌고 개인 세력들이 한번 예다 하고 찜하게 되면은 막 흔들어 되긴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슈팅을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4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웨인하고 기관의 이런 방해가 거의 별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흔들면서 가겠지만 크게 우상향 할만한 스토리라인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이런 상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런 내용만 보면 딱 알 수 있겠지만 종근당인데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이 있고 홀딩스가 있고 바이오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일단 보면 종근당에서 나파벨탄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 확인 국내 첫 러시아 임상 이상 임상적 유용성 평가 내년 1월달에 식약제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죠 내년 1월이니까 지금 12월 5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주 지나고 그 다음에 한 1,2주 정도 그러면 한 6주 정도 7주 6,7주 정도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이 언저리까지 해서 아주 스토리라인이 탄탄하죠 한 두 달 가까이 날짜는 좀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 두 달이면 막 흔들어 대면서 갈 수 있겠죠 흔들어 대면서 가겠지만 이 상방으로 밀어 올리기가 너무나 좋은 스토리라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이 아주 강한데 지금 가장 강력한 게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이 지금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뭐 끝도 없이 흘러죠 시총 10초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나파벨탄이 피라맥스보다는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기대감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아주 지금 크게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스피드로 보면 이 피라맥스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이 피라맥스 같은 게 국내에서 아직도 임상 환자 모집 중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종근당은 지금 환자 모집 다 끝났죠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러시아 임상 이상 임상 유용성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좋게 나와 버렸죠 그러니까 내년 1월달에 시계약처에서 조금은 승인 신청하겠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계약처에서도 이거 이제 임상 데이터 빨리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딱 들어오면 이 부분이 데이터 정리가 다 되고 들어오면 신속하게 승인을 하겠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 나파벨탄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 임상 이상 중간 결과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내년 초에 시계약처 조건부 신청을 국내에서 가장 신청해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아마도 스피드로 보면 아마 셀트리온이 가장 빠를 겁니다 셀트리온은 12월달에 신청할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아마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파벨탄이 두 번째로 지금 1월달이니까 셀트리온이 12월달, 나파벨탄이 1월달 아마도 승인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종근당 러시아의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가 나파벨탄 임상 이상 시험에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중간 평가 실시를 했는데 임상적 유효성 있음을 확인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을 공부했죠 자 이렇게 임상을 지속할 것을 공부했다 유효성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1월달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인 상황이죠 자 이 공고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끝내고 내년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올해 그러니까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죠 임상 끝내고 내년 1월달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시약처와 임상 결과에 대한 심사 허가 일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죠 허가가 승인되면 국내 최초 코로나 치료제로 국내에 즉시 공급될 계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셀트리온 치료제와 종근당의 나파벨탄 이게 가장 먼저 우리나라 치료제로 이름을 올리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약물 재창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전성 부분은 이미 검증이 돼 있다고 보면 되죠 이거는 뭐 이미 만들어져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성 유효성까지 평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종근당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힘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약한 상황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죠 시총이 1조 7천억 8천억 되다 보니까 이 거래량도 아주 작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작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승인 신청 기대감이니까 앞으로 두 달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멘텀이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이때 이제 크게 한번 움직였지만 이거는 이제 릴리 거를 뭐 한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파벨탄인데 이때 한번 14%까지 갖다 6% 내렸다가 돌아서 오죠 약간 이 움직임 자체가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죠 쭉 밀 올렸다가 윗골이 달아주고 이렇게 시총이 큰 전복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최근에 유행이죠 요렇게 올라갔다 밑으로 쭉 밀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5회선 바로 회복해서 올려버리죠 요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이 윗골이는 거의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지 않은 전복이 거의 없죠 셀트련도 보면은 윗골이 길게 이렇게 하고 돌아서 돌아서 결국은 전복했죠 전복했습니다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하고 돌아서 올라서고 있죠 그러면 이 윗골이는 정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는 거래량이 8만주밖에 안되죠 얘도 이제 갔다가 이랬는데 얘는 지금 워낙에 매수세가 좀 적죠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갔었는데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진짜백인데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좀 가는 상황인데 아주 약하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순서를 정해서 진행이 될 건데 요것도 이제 얘 둘이 먼저 올라가면 홀딩스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있죠 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봤을 때는 이 종근당 바이오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가장 좋느냐 지금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청이 얼마 안되죠 시청이 한번 보시면 3,800억 정도 되고 있고 상장출지수 540만주죠 자 540만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주주동당 홀딩스 40%를 들고 있죠 40% 사오 2200만주 하면은 한 300만주 정도 유통이 되는 그런 수준이죠 300만주 정도 유통이 되는 수준인데 지금 외국인도 한 3% 정도 들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0만 존절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내용은 너무나 좋죠 지금 치료제 1월달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다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 3,800억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시총이 치료제인데 종근당 그룹 치료제인데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종근당 바이오 너무 시총 작은데 요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때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치료제가 승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바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위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좀 보면 얘는 그리고 이제 외인하고 기관에 이런 방해를 크게 받지 않죠 여기서 보면 외인이 이렇게 많이 팔아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거래량이 유통 주식 수가 한 3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 버리면 얘네들 5만 주 8만 주이고 나와도 그냥 올라 버리죠 상가 쳐버리죠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메이저가 매집을 해버린 상황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것은 올리기 나름입니다 이제 요정도면 시총이 4천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형성되었죠 신풍제약은 지금 환자 모집하고 있는 수준인데 아무리 이야기 좋다고 해도 그거 시총이 구존돼 이거 지금 종군난 바이오는 시총이 4천억인데 장난해?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스토리라인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번 크게 올라섰다가 쭉 밀린 후에 나파벨탄 아주 좋은 수준이 나오죠 그거 가지고 일단 잠깐 한번 쳤죠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이 고점 정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오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보면 오일선 부근에서 좀 멀어지니까 옆으로 붙였죠 엄청나게 흔듭니다 그 다음날 보면 이 거래량이 900만 주죠 그러면 유통 주식 수의 3배가 돌았다는 겁니다 3배 그런데 지금 보면 고점이 21%에서 저점이 마이너스 4% 되고 있죠 이 정도 흔들어 버리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다 나가떨어지게 돼요 케어 되버리죠 멀미가 나가지고 여기 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밀었죠 여기도 움직임이 마이너스 1에서 9%니까 10% 움직임이에요 10%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도 보면 엄청나게 흔들어 가지고 고점이 13% 저가가 5% 정도 되니까 18% 흔들어 버리죠 이렇게 3일 동안에 완전히 그냥 헬리콥터처럼 흔들어 버렸죠 탈수기에 넣어가지고 개미들 일로 다 들어와 해가지고 탈수기를 탈탈 털어버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웬만한 그냥 단타 개미들 그리고 심약한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야 돼 못 견딥니다 이거 못 견디죠 이때 팔걸 이때 팔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때 또 이제 올라간다 싶어서 여기 산 사람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 흔들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유통 주식 수 300만 주 중에 800만 주 3배 거래됐죠 900만 주 또 3배 거래됐죠 지금 이렇게 보면 매집이 거의 거의 다 됐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이 재료가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800만 주에 900만 주 이렇게 이제 거래를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흔들어서 200만 주 거래를 시켜 버렸죠 또 300만 주 한 바퀴 또 돌았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돌았습니다 여기서 좀 돌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돌았다 그러면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식을 거의 웬만한 주식들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장악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흔들어 버리죠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토리라인을 보면 얘가 안 갈 수가 없는 스토리죠 지금 1월달에 치료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셀틀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언론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치료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신풍제약은 지금 치료제 아직도 임상을 하고 있는 환자 모집 중이다라고 뜨는데 근데 총이 지금 10조가 돼 있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하나로 10조가 돼 있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스토리라인이 아주 탄탄하죠 얘는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고 내년 1월이면은 긴급 승인을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언제든지 흔들면서 계속 위로 더 크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메이저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장악을 했다 그러면 가다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확 내려버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스토리라인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많이 올렸죠 워낙에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일선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오일선 타고 가고 있죠 오일선에 부딪히는 이제 워낙에 들면 이렇게 나죠 자 그럼 오일선 딱 부딪히죠 이 부딪히는 시점이 되니까 시간에서 한 6%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높게 형성되죠 높게 형성시켜 버리면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또 막 흔들어 버리죠 엄청나게 여기서 윗골이 많이 달아졌기 때문에 또 계속 흔들어 주면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멀미나서 내려버리겠죠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어느 시점이 되면은 위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높게 져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개인들 너무 달라 본데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확 내려버리면 밑으로 쭉 밀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밀려 버리면 겁이 나겠죠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변동폭이 거의 한 10% 작으면 10% 크면 20%씩 변동폭이 나타나 보죠 자 그러나 이 스토리라인과 이런 큰 변동폭을 주면서도 오일선이 깨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아주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 매집을 상당히 많이 강력하게 매집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많이 흔들겠죠 흔들겠지만 1월달까지는 스토리가 계속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다가 막 흔들면 내려가는가 보다 라고 보시겠죠 내려가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일선 타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총이 이제 3천억대 이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아서 올라가고 있죠 종근당도 지금 돌아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돌아서 올라섰다가 돌아서 올라가죠 돌아서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스토리라인이 워낙이 좋기 때문에 이 고점은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고점을 탈환할 거고 치료제 부분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치료제는 1월달에 승인을 받을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잘 만약에 드라이브가 된다 그러면 이쪽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종근당 바이오는 계속 우상향 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탄력성은 이 종근당은 좀 묵직하게 가는 거고 탄력성은 종근당 바이오가 아주 탄력이 클 거고 대신에 멀미가 많이 날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스토리안이 너무나 좋고 시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신풍지약 봐봐 이러면 다 무사통가죠 신풍지약은 시총이 10조 정도 되는데 아직 임상환자 모집 중인데 이렇게 딱 해버리고 종근당은 이거 뭐 해봐야 시총 지금 보면은 이제 2조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홀딩스 하면은 5천억 2조 5천억 되고 있죠 요거 이제 4천 되니까 다 해봐야 2조 9천억 밖에 안 되네 이거 3개 해봤자 2조 9천억 밖에 안 되는데 얘는 1월달에 승인 신청하는데 요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풍지약은 아직 환자 모집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시총 10조 되고 있는데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시총 4천억이라고 요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아주 매집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런 모습 자체가 아주 많이 본 모습입니다 많이 본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엄청나게 흔들어 대고 있지만 요렇게 하다가 이 재료 스토리라인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얘는 이제 또 흔들 겁니다 흔들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동을 타겠지만 우상형으로 쭉쭉 더 뻗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